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무슨 관광지라고 하던데? 어딘지 모르겠네? 칭타오가 약간 중국의 작은 유럽이라고 하더니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عة. 여기가 2.5km. 여기가 4.5km. 여기가 4.5km. 여기가 4.5km. 여기서 4.5km. 여기가 4.5km. 이곳은 어떻게 보면, 너무 귀여워 아뇨 안녕 커플이야 너무 귀여워 나 놓지는 않겠지? 쟤네 다리가 나보다 긴 것 같네 쟤네 다리가 나나 쟤네 다리가 나나 다 다시 가야지만 자, 오늘은 얌이 많아 호 Thi가 오지 산소 저희 가야 잘 따라하고 있어요 넣은 대로 가는거 봐봐야 하잖아, 나 좀 난다 이거 무시야 와, 괜찮은데? 우와 근데 이런 모습을 본 게 처음이라서 뭔가 신기하고 멋있긴 하다 간다 대판이구먼 대판이구먼 요즘 뭐하면 되네? 여기 오카리나를 되게 많이 파네요 여기도 오카리나네 푸드커튼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문을 닫았지? 아침을 일찍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문을 다 닫았어요 다 닫았어요 아, 안 멍데이 아, 안 멍데이 아, 안 멍데이 정국에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내가 첫 번째가 여기 있잖아 아, 센스 많이 있어 형님, 뭐 있어? 지금 뭐라고 해줘? 아, 이놈? 어, 노 사람이 없어 직원들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촬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서 저는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조금 몸 좀 녹이고 쉬었다가 일정도 좀 찾아보고 저녁식사 어디서 먹을지 뭐 어디 갈지 이런 것도 조금 정해본 다음에 다시 나오려고 해요 다행인 거는 다행인 거는 여기서 숙소가 멀지 않다는 거죠 길을 그새 메웠습니다 왜 나는 내가 길을 잃은 것만 같지? 이런 데가 없었던 것 같은데? 여기는 다 여기는 다 눈을 닫은 데인가 여기가 고시도지라서 그런 건 줄은 몰라도 여기 밤에 걸으면 진짜 엄청나겠다 이 라인이 지나간다 여기 라인이 지나간다 헤어여? 여기에서